근데 사실 저희가 시청률이나 또 조회수가 얼만큼 이상이 나와야 잘 나오는 건지 사실 잘 몰라서 그거에 대한 목표나 그런 거는 저희가 따로 생각한 적은 없고요. 저희는 저희가 아무래도 1집밖에 활동을 안 했고 리얼리티도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의 이런 진짜 리얼의 모습을 많이 팬분들도 못 보셨어서 그 모습을 많이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가 그런 생각으로 목표를 잡고 있어서 딱히 어떤 조회수나 시청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. 이재민씨가 답변을 하나 더 할 줄 알아요. 좀 부족하지만 기사님 충분히 부담이 되겠네요. 또 질문이 있으신 분 손으로 주시면 저 끝에 기사님 ы ууу 受bu 겟u 그 겟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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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겟uel 엿 겟u 겟 겟u